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추방예회 신청과 관련된 무료 클리닉이 실시됩니다. 아태법률센터는 9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에 걸쳐 추방예회 신청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태법률센터의 스태프와 일정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이 나와 이번 추방예회 신청에 대한 궁금증을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해줄 예정입니다. 무료 상담은 오후 2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진행되며 상담을 위해선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만 합니다. 한국어 예약전화는 1800-867-3640번입니다.